1, 2, 3, 4,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J-WIFE의 세무에 블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제작은 0,000 빨리로 모양입니다. 3,000 빨리로 모양이 아름답니다. 신발 복근이 아직 편해요 빛이 뻔한 카우 카우 baby 유난히 빛나는 그대 하루도 쉽지는 않아 주저낼 거야 baby let just kiss till we naked 지우지 마 Let's go! 시현우 씨 잘 먹으니까 좋다 전우 씨도 깔끔하게 드시네 보니까 족발에 붙어있는 고기는 또 다른 맛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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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consin 누운 가기하기 나 좀 많이 가 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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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눈을 치워 지워 지워 믿고서 짙은 향기 지현듯이 깨입이 충두콘들 rich man 자 outside it's time 희야 또 있는 게 멍청하게 느껴지는 자신에게만 Part. 아프려고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의 뜯었어. 아니 진짜로? everyday, every night 그저 함께 있으면 그건 너 좋아 everyday, 너의 다른 조명으로 깼어 너도, 내 목소린 좀 더 크게 아 네가 보여, 네가 보여, 네 잠깐 여집사 쓰고 계세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또 노량진 수산시장, 진하니길이에요. 형언니랑 같이 왔어요. 네, 괜찮더라. 분위기 열어보니까 왜 맨날 옆에다 온 핸드폰을 놨는데 핸드폰은 자꾸 없어지는 걸까요? 핸드폰은 왜 없어지지? 왜 발이 안 되나? 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세게 해서 됐습니다. 나, 사랑, 밥, 돈, 그리고 건강 나를 꿈이었던 널 밀어냈던 내가 잠깐 너를 홀로 두고 혼자 했을 생각 후회가 될 때쯤에 내 손을 잡고 너의 혀끝까지 차올라서 이제 혼자 아니 우리 비가 오고 하늘은 밝게 어두웠던 우루와야 아이유 아아 아 아 아 야 아 잠시 You know So predictable You're on anymore You're on your mind You're on your mind You're on your mind 두 군데는 내 심장 널 향해 뛰네 지금 보지 마 아 보지 마 여기 이런 것들도 사진 보정할 때 얼굴만 나오게 더 어둡게 했어요 이쪽 이런 쪽들은 얼굴만 딱 보일 수 있게 아무도 되겠지? 맛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맛있어 꽃이 아 보지 마 그런 대학에 같이 come to eye and stop this party 지껴받아 oh my bro 사랑이 나 향해 서서히 걸어오잖아 또 몸이 밸지 모든 걸 배팅해 내 맘을 빼앗은 너 땅에 shoot up shoot up 끝에 갈 몬다 진심으로 빠져버린 느낌 후회하는 것보다 나니까 러닝 같은 꿈을 헤매여 멈추고 싶어도 Has this been go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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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너 무슨 저기 소금쟁이 같아 소금쟁이! 힘 빡 주고! 아니 진짜! 하하하하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쭉! 오른쪽 콕 들어가 있는 양쪽 관심? 관심? 고마워 오우! 실패는 내겐 없는 단어 미안하지 못할게 딴 거 안 믿는 습관에서 도망 오우! 터지는 열정 터지는 열정 심리 결과 또한 스파이크 바다단 엘레트릭스 바다리 잠들면 한점 들어가 다가갈게 찌찌찌찌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새우인 사이에요 니즈아우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누구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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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두 1 2 3 Let's go Let's burn it up tonight Let's jumping up tonight Let's run down 참 어린 새깨 참 어린 새깨 참 어린 새깨 하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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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e started first time releasing our English album and i think its really special 아메리카드 팬들, 특히 유럽인들, can speak to or post them in a more friendly way. If you just look at me, this real face, I might look kind of standoffish, but my inner side is quite emotional. Hi! Hello! What is your name? We are out! We are out! We are out! We are out! We are out!